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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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를 돌아보면서 주먹 봅니다 저 대박 신차트 시발 먼저 cosa나 자켓 점점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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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치의 장호 흔들어줍니다. 오예? 고기선네 우리가 떡상 괜찮아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장진하고 있습니다 정석구 생각에 가장 모른대요 떡상 벌칙이 한번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석 떡상 어떤 판단을 내리지 당연히 뒤집어져 뒤쪽에 밀어떡상 벌칙이 한번 참지합니다 밀어떡상 벌칙이야 점수 풍부이고요 밀어버렸네 떡상 막고만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떡상 중앙에서 밀치 이 자세에 여쿠 노려받듯 극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떡상 잘한다 잘한다 힘으로써 밀어붙이 바닷칩니다 떡상 강기압은 주의용 시간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좋은 판단입니다 떡상 벌칙이 안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이 무슨 사업이 됐어? 떡상 잘한다 떡상 잘한다 떡상 공격적으로 밀어냅니다 떡상 자신을 주고 있습니다 떡상 힘으로써 밀고 돌아옵니다 호텍상 턱사 없어서 고생각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공격이 되어있는 길에 따라 예약하던 마음을 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체중실은 밀치기 자세에 형식들 싸우고 중앙에 있는 두 사업이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분이 밀치기 끈고기 달아가고 현명치기 타자입니다 손떡상 뚱쌍 은별기 네 가뜩한 어깨는 또 싸우셨다보니 후회없는 싸움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파이팅 붙어야해, 아파 여러분은 불아파대 어떤 것 같습니다. 기세를 잊지 말아듭니다. 어떤가. 오?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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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챌널 한답더음에도 선수물을 가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10번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보다 정확한 포트에만은 연축한 다음 편에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10번기 마무리하겠습니다.